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에드의 장새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군무원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군의 관리사무나 또 후방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조직에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 임무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면접을 보다 보면 일반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의 차이를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무원과 공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공통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헌법 7조 많이 보셨죠.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년 보장과 봉급 체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행안부나 지자체가 뽑지만 군무원은 국방부 또는 육해공군본부에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럼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특수해서 자격이나 신분 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직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 그리고 외무 공무원, 법관 검사,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군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흔히 말하는 지방직, 국가지부 등등의 여러 공무원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등이 있겠습니다. 이걸 이대로 여러분이 외우셔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특정직 공무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군무원의 분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 및 기술분야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 행정정보 등 61개 직렬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자,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보면 2025년 1월부터는 군무원의 근무 성적평정 반영기간이 현재 10년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과의 약간 차별이 있어서 승진을 한 번 놓치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다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군무원의 단점으로 꼽혔었는데요. 이거를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우리에게 희망이 들리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접 질문으로 주로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한 번 가볍게 알아보고 갈게요. 군무원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 근무여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사나 장교 부사관과 같은 직업 군인들과 같은 군 생활을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군무원과 군인의 상하관계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동등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질문, 사관형 질문을 받다 보면 군인에게 복종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와요. 내 상관이 군인일 경우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동등한 관계라고 법령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군무원과 군인은요. 임용과 승진과 퇴직 등이 각각 다른 상위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별개의 공무원 체계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열이나 상하관계를 인정하지 않기는 합니다. 내가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내 앞에 어떤 장교분, 대위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분이 계신다거나 했을 때 이분이 나보다 더 높다, 낮다를 원칙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유기체가 되어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조직 내의 보직에 따라서 명령권을 가진 자가 예를 들어 대위, 대령 이렇게 어떤 명령권을 가진 자가 군인이라면 동등한 계급인 군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상하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를 할 때 이 업무에, 이 내가 지금 맡은 보직에서 주 명령권자가 군무원이면 군무원 선임님, 상관님이 될 거고요. 주 명령권자가 군인이어도 우리의 상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서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군무원의 장점과 군무원의 단점을 각각 말해보라고 해요. 이 직업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이렇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 자긍심,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해진 우리와 같은 비전투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 그리고 제가 적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정년보장, 안정적인 처우. 이 단어 왜 적지 않았을까요? 사실 군무원의 특징이긴 합니다. 군무원뿐만 아니죠. 공무원의 특징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한번 좀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군무원의 장점 얘기하거나 공무원의 장점 얘기하라고 하면 무조건 정말 열의 한 7분 이상은 안정적이고 내가 그래서 전 직장을 퇴사하고 이쪽으로 왔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안정적이고 또 뭔가 그 보장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다 보면 이상한 압박 질문들, 꼬리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군무원이 호봉이 조금 낮은 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성과급 같은 게 많이 없는데 괜찮겠어요? 뭐 겨고지 가면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는데 그 월급으로 이런 질문들이 의미 없이 주어져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괜히 군무원이 안정적이어서 왔어요.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의미 없는데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품위 유지에 따른 행동의 제약. 군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네 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의무와 세 가지의 기타 의무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섯 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품위 유지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품위 유지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막 떵떵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이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의무를 준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 홍길동으로서 살아가던 나와 달리 이제는 공무원으로서 군무원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의 제약들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군무원에 대한 도덕성 요구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기사를 봤을 때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정말 나쁘다. 그 사람 한 명에게 집중을 해서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조직 전체가 갑자기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게 군무원의 특징이고 공무원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품위 유지에 따른 행동의 제약이 생겼는데 자 그럼 답변을 할 때 장점은 이렇습니다. 단점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장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단점의 경우에는 굳이 저는 사실 이 군무원을 준비를 하면서 공직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람과 사명감 자긍심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뭐 단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하시지 마시고 그러나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품위 유지에 따른 행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께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의 행동거지를 더 바르게 하고 더 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단점입니다. 음 싫어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아보자면 잦은 지역 이동에 대한 또 격오지 근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잦은 지역 이동과 격오지 근무 물론 단점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께서 베스트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지에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지켜드려야 할 국민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국가의 영토가 있죠. 영해가 있고 영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단점일 수 있지만 이 지역을 수호한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세 가지 장점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장점 하나 더 있다고 했지만 그건 우리가 안 보인다 생각하고 장점 두 가지 단점 세 가지 이 정도 가지고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급적이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